자, 그러면 일간별 상관이 뭐가 있느냐? 간목 상관이 있겠죠? 정화, 상관에는 정화 자, 이게 초보자 강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상관 그 다음 을목 상관은 뭐예요? 병원은 사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원은 기토죠 지지로는 추토, 기토 병원은 기토 지지로는 기토 이 상관은 목화 상관이라고 하죠? 목화 통면이라고도 합니다 목생화인 거야 간목 정화는 뭐라고 해요? 불이고, 이거 때깡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산업용에 쓰이는 거야 입문에 쓰이는 게 아니라 산업용에 쓰이는 거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감목 정화가 산업용에 쓰인다는 건 뭐지? 그러면 저 정화는 감목 입장에서 저 정화가 상관인데 그러면 어떤 뉘앙스지? 생산점에서 그렇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겠죠? 뭔가 남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불로 이렇게 조금 짖어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니까 이런 거야 뭐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막 낑낑대고 있으면 막 겉도 못해 요렇게 막 이런 거 실행 목생관은 실행이잖아 실행 그니까 이거는 이거 이과 쪽인 거야 이과이? 이거는 뭐야? 인문 그니까 이거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걸 인화라고 하는 거야 인화 벽가변정 할 때 인화 불 불 요거는 요거는 뭐야 발생 발생 그렇지 그니까 요거는 뭐야 키워주는 거야 그니까 을목병화다 하면 세상 오지랖이지 이해돼? 을목병화 있잖아 그러면 오지랖이라고 세상 막 여기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약봉의 감수처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상관은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상관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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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이야 나의 힐링을 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이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항상 보고만 생각하는데 저 인간이 지금 자기 만족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어떻게 대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대해줘야 돼? 그 인간한테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선호공처럼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뭐 뭐 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냥 뭔가 부상한 척도 해야 되고 뭔가 손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식상들은 진짜 그런 게 있어 모터잖아 그러면 눈치 탁 봐가지고 막 엄살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엄살에 약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보면 이런 거야 엄살 부리는 걸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엄살 부리는 엄살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이 봤을 때는 눈치가 빠르잖아 이 새끼가 엄살 부린다 하면 핍 가는 거고 엄살이 아닌 거 같잖아 또 어떨 때는 또 엄살인 거 알면서도 해준단 말이야 아니 어쨌든 그 해주는 사람한테는 기분이 나쁘면 안 해주겠죠? 그런 거를 잘 상관 다루는 게 쉽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상관을 머리로 다루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좀 어수룩하게 한다거나 뭔가 좀 모자란 듯 보면 상관들이 왜냐하면 그걸 내가 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네 잘난 사람 싫어해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무식상 보면 만만해 근데 절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요 끝장판 무식상들은 항상 상관을 긴장하게 만든다니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뭐 하다가 푹 넘어진다고 하나 그러면 이제 상관이 그걸 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같은 느낌이 들지 내가 미처 그러니까 애를 만약에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아빠가 딸내미를 키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딸내미가 어디 가서 탁 넘어졌다 하면 아빠 잘못 갔잖아 그러면 항상 신경 쓰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잘 넘어지는 딸내미일수록 신경을 바짝 쓰겠죠 네 잘 넘어져도 발탁발탁 일어나면서 막 혼자서도 잘해요 신경 쓰나 상관은 신경 안 써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거 기능적 기술적 그런 거고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키우는 거니까 희망을 주는 거야 을목상관은 선생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국어선생님 같은 거지 그죠 이거는 요거는 물리선생님 과학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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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선생님 같은 미아버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고치는 거잖아 요거는 기르는 거다 이런 거죠 희망을 주는 거고 목생화는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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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이게 잘못됐거나 뭐 이게 좀 서투르거나 하는 걸 잘해 주는 상관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뭔가 스스로 잘 자라지 못하거나 하는 거를 이끌어 주는 거죠 잘 키워 주는 거죠 요거는 살짝 봉사성이 좀 있겠죠 봉사성 상관 그 다음에 요거를 자 12운송으로 요거는 사지야 사지 그러니까 양간에 상관은 사지입니다 12운송으로 그 다음에 음간에 상관은 욕지야 욕지 목욕지 12운송으로 목욕 들어 보셨죠 네 그 이 욕지는 어 신살로는 뭐냐 하면 망신 더하기 도하야 이해돼? 어 욕지는 망신 도하기가 있어요 망신은 어떤 거야? 가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야 막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뭐 모르잖아요 여자가 뭐 한 20살 되면 뭐 발라던 벗고 이러지 않잖아 근데 10살짜리는 이분애라도 막 그럴 때는 발라던 벗고 하잖아 쟁피한 거 잘 모르죠 그건 목욕이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저 꼬마애들 막 요즘 보니깐 트로트 꼬마애들 그 그런 거야 그게 망신도가 목욕이야 그게 그런 기운이 있다고 여러분 요게 지지로 가면 왜? 지지로 가면 그런 욕상관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욕상관은 어떤 거냐면 욕상관 말 그대로 욕 욕 잘해 욕상관 욕 잘합니다 왜 인상들이 그래 욕 상관이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물 그런 것도 욕상만인 거야 그런 것도 창피한 줄 모르는 거 있지 근데 창피한 줄 모르는 건데 막 좋아한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목욕이야 그런 게 목욕 그 상감 기운이 있으면서 그런 거 잖아요 이해되죠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새싹이 태양을 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게 마치 어떤 거야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이쁜 척 꽃이 핀 거잖아 그런 상관이겠죠 이거 디테일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도 막 이쁘게 하고 그런 겁니다 말 잘 하겠죠 이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막 남 생각하는 이렇게 이게 키우는 상관이니까 희망도 주고 막 이런 거야 막 뭐 그냥 넌 잘할 수 있어 하고 사람한테 넌 그냥 넌 잘할 거야 이런 거 하고 넌 너무 잘해 이런 거 하고 틀리잖아 이해 되죠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 병화는 이 기토가 있으면 병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데 기토를 보면 이렇게 좁아져요 병화 눈이 무토를 보면 넓게 비치는 건데 기토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목렌즈가 돼가지고 딱 이게 초점을 맞춰 버리는 거야 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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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근보면 초점을 확신을 맞춘 거거든 딱 저저 왜 이걸로 해가지고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되듯이 그런 거거든 그럼 병화 기토도 병화 자체는 화려한 거잖아 그게 또 상관이잖아 그러면 개인기야 개인기 개인 취미라든지 개인적인 선호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야 개성 말도 좀 개성이 왕자병 같은 좀 그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상관은 취미가 다양한 거잖아 다양할 수 있잖아 상관이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병화는 넓은 거잖아 세상에 넓은 건데 그 넓은 거 중에 자기만 좋아하는 취미 그러니까 어떤 거야 시야가 넓은 개성적 취미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좀 대중적인 상관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 다 개인적인 취미를 가진 상관인데 축토는 조금 조용한 거고 그렇지 않아? 밤이니까 정신적인 것도 되지만 이제 뭔가 즐기는 매니아적인 취미를 갖는다거나 하는 거고 미토는 미중의 울목이 있으니까 어떤 거에요? 인성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에요 미토가 상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 이거야 어떤 인간이 노래 부르는 거에요? 작사 작곡도 허는 인간이 부르는 거야 그리고 최고를 향한 글이겠죠? 방탄소년단 같은 거야 정화는 좀 기능성 이게 나가 가진 거잖아 나가 나의 상관이잖아 나의 상관이잖아 어떤 거 같아요? 내 상관이 정화부터는 서구당 상관이다 이럴까?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는 일관 자체가 하니까 좀 숨기는 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 더 숨기지를 안 해 오케이? 드러내는 거잖아 상관은 드러내는 거고 또 남은 의식하는 건데 화의가 아니다 이거야 감목이 정화를 보는 것보다 정화가 무토를 보는 게 조금 더 진화된다고 보시면 돼 조금 스킬도 좋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지 말 잘하는데 어떤 말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린 애가 상관짓 하는 게 아니라고 과장이 얘기하는 모습이야 과장급이 상담해 주는 거 사회에 이게 상관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 잘하겠죠? 그러겠죠? 진로 상담 뭔가 목적을 이뤄주는 상담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이거는 음식 만약에 음식을 한다면 음식을 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음식 장사를 하는 노하우를 가리키는 거야 조금 틀린 거지 기술 전수 뭐 그렇지 그런 것도 되고 뭐 하다못해 이거는 실력 키우는 건데 이거는 자리까지 봐주는 거야 무토가 자리잖아 네 그러니까 취업 상담이 아니라 개업 상담 같은 거지 그러면 조금 틀리지 그러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굉장히 정화가 무토를 가진 사람들은 상담을 굉장히 고급적이 잘한다는 얘기야 영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상담 잘 하겠죠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뭔가 어 믿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믿음이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오케이 근데 사실은 그게 뻥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게 부푼 거잖아 무토가 아까 빵처럼 이렇게 싹 부푼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그 모양새를 보라고 아 신기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싸하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거는 아주 노련한 거고 술토까지 간 거니까 이게 술토 있는 무토 경화 술토 오면 굉장히 노련한 거야 어 왜냐하면 정화가 여러분 진짜 그 끝장나는 상관이 정화 술토 상관이야 이거 그림까지 그려보거든 술토는 술 중에 정화는 단풍이라니까 채식을 해 본다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완전 도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칭 자칭 이제 술월의 정화 정화다 뭐 술 가진 정화다 하면 사술까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사용래 내는 거야 도사용래 낼 수도 있어 도사용래 낼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거에요 정화 상관이 술토를 보면 마술을 하는 거야 마술 아주 혐옥 시키거나 아 아주 높은 게 상관이라고 그 다음 그 다음 뭐 형관 정관 뭐 이런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어 이 진토는 임수를 임묘하잖아 그죠 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 관성을 임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런 관사를 대한 상관은 싸우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안 된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절대 싸우지 마 그러니까 정화 상관한테도 대두지 마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진토 정화는 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어 진중의 울목이 있으니 어 박학 다시 크겠죠 박학 다시 큰데 어 항상 그 상관 속에 어 관성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어 건방진 거를 실어 오는 거야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싫어 오는 거고 응 그런 겁니다 아니 뭐 좀 나대는 사람 뭐 이런 거 보면 짜증나 아 그렇거든 정의로운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그러니까 어 강 강자에 강한 거야 강자에 잘난 척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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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스도 있어요 으 으 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 지금 이런 강의는 으 그 다음에 이제 전까지 했지 어 우 우에 이제 상관은 신구 우 우 우 기토에 상관은 경무 어 이거는 이제 상관인데 자 이거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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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했구나 그리고 어떻든 뭐 욕지야 욕지 어 어 우리가 일관 중에서 금상관을 가진 거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럼 금상관이 제일 무서운 거죠 상관이 원래 관을 상하게 하는 성분이잖아 네 그러면 그 상관 중에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금상관이겠죠 네 유영철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네 메스로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 야 나 이거 유영철이 사주가 이랬다고 해가지고 저기 소태 카페에서 상담을 하다가 딱 이런 사주로 딱 본 거야 어우 솜짓하더라니까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횟짚은데 네 그런 거야 어 이건 어 상관인데 상관은 어 무기가 아니잖아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 속에 무기가 있다는 거야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관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어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상관은 반드시 어떻게 재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어 그 그 근데 이제 토잖아 그러면 이런 겁니다 목화 상관은 상관이 표시가 팍 나겠죠 네 근데 토 상관은 표시가 잘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죠 네 잘 안 나니까 이게 오히려 상관적인 것보다 행동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 이 상관들 이 상관들은 부딪히거나 하면 잘 좀 이렇게 해 줘 뭐야 상관한테 막 지랄 떨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러니까 상관은 부처인도 못 이겨요 마치 마치 이런 거야 옛날 그 교황 그 저 타로 카드에 보면 교황 카드거든 교황 카드가 거꾸로 엎어지잖아 그러면 그게 상관경관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식이 그런 뭐 부모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자식 자리에 그 카드가 딱 엎어지잖아 그러면 아빠가 잔소리꾼인 거야 잔소리꾼인데 부모가 그 잔소리꾼인데 부모는 옳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도 그거에 맞아 진려있는 거지 마치 교회에서 교황이 맨날 바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식 입장에 그 바른 소리인 줄은 알지 아는데 맨날 해봐요 지겨운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사탄이지 교황이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한테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상관을 고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뭔가를 우겼어 이거라고 우겼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상관이 이게 잘못된 걸 우기고 있거든 쟤가 그럼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따지면 그 싸움이 커져요 그러면 이 상관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그 부처님 일라엘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그 부처님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 속에 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독을 모르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먹은 거야 먹어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상관이 그 독을 줬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잖아 그러면 그 독이 아닌 독이 있는 줄 모르고 줬는데 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먹고 쓰러진 거야 그러면 그 상관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아차 정도가 아니지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지 자기의 잘못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상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 은근히 그러니까 그 승질날 때는 자기 잘못해도 막 하잖아 그냥 놔두는 거야 거기 더 비싼 한 척 해보는 거야 내가 잘못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웃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자식이 잘못한 내가 상관이다 이거 자식이 잘못한 꼴을 봤어 그냥 못 넘어가잖아 근데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자기는 아니 그거 생각해봐요 선호공이 그러잖아 선호공이 선호공이 그러니까 잘 그게 불과해서 얘기하는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그러니까 상관은 잘 모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죄를 짓잖아 그때는 자기가 몰라서 근데 지나고 나면 안다니까 자기가 짓는 죄를 그럼 그 죄가 업이 풀리는 거야 상관이 또 어떨 때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서도 남들한테 인정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잖아 그러면 얘 사랑하는다니까 그러면 진짜 야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뻔히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얘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생각을 해봐 그게 상관을 꼬시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냥 정관적으로 하면 정관이 그건 나만 하냐고 상관한테 정관 갖다 대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야 상관이 상관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연애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지 안건가 가장 재밌게 사는 거죠 희노애락의 주기가 강하다 안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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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는 거야 살아가는 거지 톨스토이가 그 악처하고 허강 싸우면서 평생회로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는 맛이야 그냥 밍밍하게 가는 거는 사는 맛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실패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